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관절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관절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45세 이상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가 골관절념 증상을 거친다고 하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관절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릎관절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골관절념 즉 퇴행성 관절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릎의 퇴행성 관절념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1년에 400만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치료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또 그 이외에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법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초간단 운동법 말씀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우리가 피해야 될 운동 그리고 피해야 할 자세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념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죠 사실 관절이라는 것은 그 뒤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강화되면 관절이 잘 보호가 될 수가 있고요 근육이 약화가 되면 관절에 무리가 오면서 염증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무릎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됐을 때 무릎의 관절에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오아 대학 연구팀이 연구할 자료를 보니까요 50세에서 79세 사이에 약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2년 반 동안 추적한 자료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허벅지 근육의 힘과 무릎 골관절염의 통증의 관련성 또 발생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물론 근육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관절염 발생이 줄지는 않았지만 힘이 강할 때 통증은 확실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근육이죠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릎 통증 감소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무릎 통증을 감소시키는 초간단 운동법 3가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방법은 바로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수건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수건을 이렇게 무릎 아래에다 놓고서 이 무릎 관절이 수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발가트를 올리면서 힘을 줍니다 자 이렇게 누르는 느낌으로 힘을 주면 이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꾹 누르면서 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풀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서 수건을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풀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번 내지 15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요 짧게는 3세트, 길게는 한 5세트까지 하루에 해주시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냥 수건 없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다리를 쭉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마찬가지로 발끝을 당기면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도록 힘을 꽉 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5초 정도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이 허벅지에 강하게 힘이 들어간 걸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 내지 15번을 한 세트로 해서 3회 내지 5세트까지 실시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좀 더 힘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건 바로 이 공우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우밴드를 이용해서 이 엉덩이 근육을 간단하게 키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우밴드는 좀 강한 거였고요 이거는 좀 약한 걸 선택했습니다 이건 좀 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리 사이에 끼고 낀 다음에 한쪽 발로 공우밴드를 잡고 다른 쪽 발로 공우밴드를 발을 걸어서 올립니다 굉장히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 발로는 공우밴드를 밟고 있고요 왼쪽 발에는 발목에 걸어서 올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조금 더 힘이 강해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운동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와 함께 몇 가지 더 좋은 운동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무릎 관절에 하중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물 속에 있으면 하중이 가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걷고 움직이는 것은 이 근육의 힘을 기르면서 또 하중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그냥 꼭 수영장에서 걷기가 어렵다면 밖에서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실내 자전거 운동이 있는데요 실내 자전거 운동도 무릎 하중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무릎을 구부리게 되죠 구부리게 됐을 때 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념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운동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이 무릎 관절에 하중이 심하게 가할 때 그 자세가 언제냐면 쪼그려 앉기일 때죠 그러니까 무릎이 서 있을 때보다 쪼그려 앉게 되면 그러니까 무릎을 확 접게 되면 그 무릎에 가한 그 하중이 15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는 운동을 하시면 별로 안 좋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쿼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쿼트가 사실 허벅지 근육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지만 무릎을 쪼그림으로써 무릎에 또 이런 하중이 가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관절념이 심한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이 허벅지 근육에 좋기 때문에 해도 되고 내려갈 때는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말도 맞는데요 근데 올라갈 때도 무릎이 굽혀지면서 하중이 가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갈 때는 약 5배 내려갈 때는 8배까지 하중이 가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내려가는 운동은 정말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올라가는 것도 관절념이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하중이 가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릎 통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초과단 운동법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이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대퇴사도군, 허벅지 근육 잘 기르셔가지고요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